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8월 그래픽카드 가상비 비교표입니다. 약간 일찍 올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1일부터 4일까지 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당겨서 올려드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그래픽카드 가상비교표는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 가격동연 당연히 올랐겠지만 얼마나 올랐는가가 궁금하실 거고요. 티몬의 대처제는 없는가 11번가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5000번 대출시일이 밀린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원래 연말에 90이나 80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여기 연초까지 밀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피셜로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냥 참조만 해주십시오. 큰 사건 3가지 여러분한테 언급해드렸고 이제 영상을 표를 보면서 함께 하나 훑어보도록 하죠. 하나하나. 일단 하이엔드 구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4090은 명실공이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지만 가성비가 떨어지죠. 근데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티몬에서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지금 한 4만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4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면 최저 가격은 거의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저렴한 제품 3개를 들고 와서 이거 더하고 나누기 3해서 평균 가격을 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4만원 정도 올랐다는 거는 뭐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봐도 무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90 가뜩이나 가성비가 없는데 지금 사기에도 안 좋은 시기고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티몬 사태 이후로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7900XTX는 티몬에서 판매를 잘 안 했죠. 특가할 때. 그래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고요. 말은 느렸지만 이건 티가 거의 안 나죠. 4080 슈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랐는데 거의 대동소유하다 보시면 됩니다. 티몬 특가할 때 4080 슈퍼 조택께 정말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119만원에 판매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조택꺼만 그렇게 판매했기 때문에 여기 평균 가격에 생각보다 영향을 안 끼치고 있었거든요. 그게 딱 빠지고 난 뒤에 지금 최저가 보면 아마 140만원 정도 할 겁니다. 140만원 정도에 살려니까 120만원을 맛본 분들은 아 이게 지금 메리트가 없어 보일 텐데 이제는 그런 특가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티몬 특가가 여러분한테 정말 메리트가 있었던 게 그 캐시로 있죠. 어떤 거냐면 네이버 페이 아니면 카카오 캐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카카오페이 이런 거 사용했다면 10% 더 깎아주는 걸 계속 했었어요. 거의 반년 가까이요. 나는 그거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판매자가 물건을 올렸을 때도 적게는 4% 많게는 10% 가까이 페이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10% 깎아주고 판매자한테도 야 니네가 팔았는데 거기에 나온 비용이 10% 더 보태줄게 이런 식으로 양측에서 20% 손해보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나 보면서 의아했어요. 얼마나 공격적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길래 저게 한 달에도 천억 이상 깨질 텐데 계속 유지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라 나이가 터졌고요. 이제는 그런 금액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 120만원이라는 가격은 우리가 수입사에 직접 받거나 도매사양에 직접 받더라도 실제로 130 몇만원 정도 나옵니다. 130 몇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이었어요. 앞으로 그런 특가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티몬이 이상한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머지 사태처럼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튼 4080 슈퍼도 가격이 소폭 올랐다. 4080 단종 7900XT 한종밖에 판매 안 하니까 가격 변동이 없고요. 4070 Ti 슈퍼 워낙 안 팔린 제품이다 보니까 티몬이 빠지더라도 가격 편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마 조택계 거의 제일 저렴하거나 만니김이 제일 저렴하게 찍혀있을 거예요. 3090 Ti 단종이고 4070 Ti도 사실상 단종입니다. 몇 종 판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 올랐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셔도 됩니다. 3090 블로우펜 사용하지 못할 제품 하나 판매하고 있는데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것도 단종이죠. 6950 단종이고 7900GRE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거 티몬특과 간간에 하던 제품이죠. 빠지니까 가격이 살짝 오르죠. 4070 슈퍼 이거는 왜 내렸어요? 제가 확인해봤는데 4070 슈퍼 제일 싼거 그냥 조택거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4070 슈퍼로 검색해봅시다. 검색해서 낮은 가격순 누르면 만니 조택 조택 에스티컴 조택입니다. 그래서 평균가가 내려간거에요. 조택이 제가 알기로 1분기 장사를 망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고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당연히 압박도 오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좀 이전에 못 팔았던 물량까지 팔 수 있게 손해를 보더라도 단가를 크게 내려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가격 자체도 내렸기 때문에 저렇게 평균가격이 내려갔어요. 조택거 그래서 4070 슈퍼는 팀원 특가가 빠지더라도 평균가격이 저렴하게 나옵니다. 4070 슈퍼 팀원 특가일때도 70만원 중반에서 70만원 후반정도 했던거 기억하시죠? 그거 좀 이상한 형태였기 때문에 10% 더 깎아지는 이상한 가격 그게 빠지고 난 뒤에 가격이라 옳은것처럼 느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격 자체가 팀원 가격 생각 안하면 거의 안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내렸어요. 뭐 어쨌든 4070 슈퍼는 괜찮은 가격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80 TI 4080 12가 단종 6900 아 판매는 하고 있는데 2종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이 소폭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름세에요. 내렸다고 보이는 애들 몇십원 내렸거나 만원 정도밖에 안 내렸고요. 올랐다는 애들은 지금 꽤 큰 폭 올랐죠. 5만원 3만원 4만원 이런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오름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800 XT 이것도 한 만원가량 올랐네요. 나머지는 단종단종 그리고 4070 조금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가성비 가장 좋은 제품은 7900 XT입니다. 여전히 얘가 1위를 하고 있고요. 4K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어차피 요거가 조금 4K 제도 즐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QHD 가성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위는 7900 GR2입니다. 이 둘이 가성비 차이가 10% 채 안나니 취향 끝 가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 성능으로도 만족할 것 같으면 7800 XT 가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원합니다. 7900 GR2 가면 됩니다. 특히 7900 GR2는 오버크락이 조금 더 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두개가 가성비로 보면 가장 좋고 대부분 저는 근데 4079 슈퍼 선택하겠죠. 다용대로 쓰기 좋고 게임 특성 같은 거의 안타니까요. 그래서 여기 하이엔드 구간에서 추천할 제품은 요 세 가지라는 거 저번 달하고 동일하게 요 세 개를 추천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4K 쓰겠다면 4090 쓰기에는 또 가격이 더 올랐으니 좀 애매하고 4080 슈퍼 정도로 선택하시라. 근데 추천하지는 않겠다. 하고 하이엔드를 마무리 지을게요. 역시나 팀원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인 오름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파란색에 찍힌 애들은 거의 가격이 안 내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 라인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퍼포먼스 라인업은 좀 심하게 타깃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이 다 올랐어요. 물론 얘네들 기본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른 가격도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나 팀원 특가가 빠지면서 평균 가격이 올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3종 제품이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팀원이 하나가 이렇게 빠지면 실제로 여기에 만원 올랐든 2, 3만원 올랐든 곱하기 3을 해야지 실제로 최저가가 오른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폭으로 느껴질 겁니다. 우선 여기서 가성비 1위는 7,600입니다. 여전히 34만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 6,500원이지만 큰 폭은 아니죠. 그래서 4060과 동일한 성능인데 더 저렴한 가격에 약 5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나름 메리트가 있고요. 또 저는 그래서 AMD보다 좀 더 안전적인 엔비디아 쓰고 싶어요 할 때 4060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 가성비 4위인데요. 4위면 떨어지지는 않죠. 여기 총 12종 제품인데 4위면은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다. 가성비가 10% 정도 떨어지지만 선택은 할 만한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쯤에서 선택하시다가 조금 더 나은 제품을 원하신다면 가성비 2위인 6759 XT보다는 얘는 또 이제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안 나거든요. 10% 정도밖에 안 나요. 확실하게 올라가는 6800 정도로 올라가셔야 여러분 체감되는 성능 증가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두 제품 보다가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759 XT는 가성비 2위니까 또 녹색을 안 칠해주긴 아쉬워서 칠해주긴 했는데 가격 차이가 43만원 하고 34만원 하고 거의 10만원 차이 났죠. 그냥 저라면 아싸래 15만원 더 주고 50만원 짜리 쓸 것 같아요. 50만원 짜리 성능 확연하게 뜨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구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4060, 7600, 6800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컴퓨터 초호부는 4060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언급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오름세를 확인하고 퍼포먼스 라이딩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메인 스트림 보겠습니다. 메인 스트림은 그래도 가격 변동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얘네는 원래 저렴하기 때문에 티몬 특가 빠져가지고 어찌 됐다 해도 별 차이 없어요. 예를 들어 3960이나 4960 같은 거 티몬 특가할 때 얼마 했습니까? 아, 깨끗해봤자 34만원, 5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퍼센테이지는 높은데 실제 떨어지는 금액이 얼마 안 된 거죠. 저 상위 제품처럼 20만원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3만원, 4만원 이렇게 떨어지니까 별 체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가성비 써보는 게 6600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가성비가 없어요. 특히 아크 어떻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요새 아크 드라이버 좀 안정적으로 변했다고 이거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별로라고 생각하냐면 당장에 7600이 이거보다 가성비 좋아요. 맞죠? 얘 가성비 종합가성비 3200원인데 얘는 3000원도 안 해요. 그리고 솔직히 아크보다는 AMD 라데온 드라이버가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니 굳이 여기서 내 예산이 얼마 안 돼서 30만원 미만 원 그래프해서 사겠다면 RX 6600 선택하는 게 옳은 일이고 30만원 중반까지 투자할 수 있다면 7600 가서 확연하게 높은 성능 지금 아크 750이나 RX 6600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높습니까? 30% 더 높아요. A770하고 비교했을 때도 20 몇 프로 더 높습니다. 그러니 그냥 확실하게 높은 성능을 많게 하는 게 맞겠죠. 여기 제품은 그냥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사야 된다 싶으면 RX 6600 선택하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다 패스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엔트리 라인업 엔트리 라인업도 사실 여기 라인업은 팀원에서 특가를 안 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거든요. 없는데 살만한 제품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별로라고 그랬던 그나마 그 중에 낫다 그랬지 좋다고 얘기 안 했던 RX 6600이 얘네들보다 가성비 좋아요. 확연하게 좋아요. 얘 3,000원이잖아. 얘는 거의 4,000원대거든요. 여기 거 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가격 똑같고 성능은 확연하게 떨어진다. 네, 다 패스하시면 됩니다. 싹 다 패스하시고 그나마 RX 580 사실상 RX 570입니다. RX 570이기 때문에 SP 개수가 적잖아요. 이거 1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얘는 그래도 좀 갈만 합니다. 특히 1060 중고 보시는 분도 있죠. 1060 중고 업자한테 사면 6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살 바야 이거 쓰세요. 이거 3년 AS 빵빵이 받으면서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능이 1060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보시면 1060 6기가 하고 3기가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중 모니터가 필요하신 분도 RX 580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파워 500W 600W 쓰시면 커버되거든요.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로우엔드 요새 로우엔드는 AP 위에 내장 그래픽보다 성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CPU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 그래픽 그 8600G 이런 거 그런 거랑 비교해도 뛰어나다고 얘기 못 할 정도입니다. 아 780Ti가 한때는 하이엔드였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네. 여튼 7970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제품 돈 주고 사는 거는 솔직히 그냥 말리고 싶습니다. 10몇만 원 주고 살만한 제품들이 아니에요. 패스하십시오. 살 거면 RX 580이나 사시고요. 얘가 얘네들보다 저렴하고 성능도 더 좋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내장 그래픽으로 대차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팀원 사건 이후로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내려간 제품들은 찔끔 몇천 원 만 원 정도 내렸는데 오른 제품들은 물론 오른 제품도 만 원씩 오른 애들도 있지만 좀 큰 폭으로 오는 애들은 4만 5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팀원 사건 이후로 앞으로 그런 가격의 그래픽 카드는 만나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팀원을 대체할 건 없냐 라고 말씀드리겠다 했죠. 그거에 대해서 이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솔직히 팀원을 대체할 만큼 저렴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나마 지금 온라인몰 중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은 제가 훑어봤는데 여기 라인업은 넘어가고 11번가가 대체적으로 여러 제품 쭉쭉쭉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가장 싼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둘은 그냥 용산 현금 몰이거나 용산의 일부 온라인 마켓을 가지고 있는 몰 들에 가격을 지켜주는 건데 3등 4등이 계속 꾸준히 11번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 마켓몰에서 카드 청구 할인 이런 거 받고 구매하고 싶다면 좀 믿을 만한 온라인 마켓몰을 찾는다면 11번가 정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11번가는 팀원처럼 제살 깎아먹기 할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터져나갈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온라인 마켓몰 중에서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거 누가 봐도 폰지 사기에 가까운 행위였기 때문에 저도 팀원에 원래 들어가려고 좀 알아봤었어요. 알아봤는데 나한테도 6% 돌려주고 유저한테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빼준다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낳지? 라면서 좀 나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팀원이 원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절히 찾아보니까 Q10도 그리 유보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팀원에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터져나갈까? 예상은 못했지만 저는 사실상 얼마 안 돼서 이 형태를 그만둘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팀원에 등재해서 판매하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팀원에 달콤한 6% 돌려주기에 많은 분들이 낚여가지고 용산에 많은 소매업자 도매업자들이 거기 입점해서 판매를 했고 실제로 6월분 7월분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는 3,4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규모까지 물려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팀원의 말단 직원분들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안타깝고 그리고 거기에 입점하신 분들이나 또 거기에 구매를 해서 지금 물건을 못 받고 있거나 환불을 못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팀원 사태를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며 영상을 마음이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편은 제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마음껏 퍼서 쓰십시오.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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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